대전 집합 형사사단독은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빈 교실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쳐간 남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50대 남성은 지난 4월 30일 오전 11시 5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60만 원을 훔치고 그보다 앞선 4월 11일에 울산 남구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절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